엔초 안셀모 페라리는 이탈리아의 기업인으로 페라리의 창립자이자 F1 자동차 경주팀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창설자이다. 1898년에 이탈리아의 모데나에서 삼남중 막내로 태어나 10살 때 우연히 볼로냐에서 열린 자동차 레이스를 본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13살 때부터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여 16세에는 스포츠신문에 축구기사를 기고하면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포병으로 입대하였으나 1916년 아버지 알프레도 시니어와 형 알프레도 주니어가 독감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다. 20세의 모 자동차 회사의 트럭 운전사로 취직하였으며 그러던 중 이탈리아 최고의 레이서 중 한 명인 펠리체 나차로를 만나 그의 소개로 밀라노의 스포츠카 제조사 cmn으로 직장을 옮기고 운전실력을 인정받아 레이싱에 데뷔하게 된다. 1920년에 알파 로메오 팀에 입단 후 점점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다. 이후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알파 로메오 피원 차량을 개조한 PE로 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이탈리아의 명문인 피아트사까지 누르면서 앤초는 마침내 1인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1929년에는 마구깐을 뜻하는 스쿠데리아 페라리라는 자신의 공장을 차려 진정한 페라리 역사의 시작을 아이였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페라리 엠블럼에는 말그림과 함께 SF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뜻하는 약자이다. 1939년에는 스쿠데리아 팀을 흡수하면서 자신을 내쫓으려는 알파 로메오를 뛰쳐나와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1940년에는 첫 생산 차량인 T4 815를 만들었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파 로메오와의 계약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딴 레이싱카를 생산할 수 없었다. 1947년에는 드디어 페라리의 증가가 그랑프리와 르망 2사 레이스에서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했고 1988년까지 무려 5000번이라는 우승 타이틀을 거머쥘 정도로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막강한 팀으로 성장하게 된다. 엔초 페라리 1988년 8월 14일 마지막 역작인 페라리 F42 완성을 보지 못하고 신부전으로 사망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